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사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썸네일이란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을 때 제일 처음에 플레이하기 전에 보이는 화면이 썸네일입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키네마스터에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뛰어난 앱이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가 여기서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서 화면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에 있어요. 이 부분을 썸네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앞부분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을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썸네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가 이동해서 아래쪽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헤드를 플레이헤드를 이동해서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 갖다 놓든지 현재 화면에 갖다 놓든지 혹은 이런 화면에 갖다 놓든지 자기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헤드가 있는 곳의 화면을 썸네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선택했어요. 해가지고 왼쪽에 보면 이 아이콘 있죠. 카메라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모니터 보이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썸네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탁 터치하면요. 여기 보시면 캡처 후 저장이 있죠. 캡처 후 저장이 이걸 터치합니다. 캡처 부정을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캡처된 화면이 저장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저장되었냐면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동영상을 현재 이 동영상을 출력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후에 썸네일을 바꾸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올려놓고서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올린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갑니다. 스마트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 요 글자 있죠. 영어로 유튜브 스튜디오 입력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합니다. 지금부터 썸네일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썸네일을 만든 그 영상이 제일 앞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현재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썸네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여기에서 요 화면에 보시면 요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이것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딱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을 여기 제목이나 이런 걸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제목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려는 것은 이 화면이니까 여기 이 화면이죠. 이때는 여기 연필을 또 한 번 더 터치합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연필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맞춤 썸네일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맞춤 썸네일을 터치해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런 3개 아래쪽에는 이 3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맞춤 썸네일 이걸 터치해서 바꿉니다. 맞춤 썸네일을 제가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아까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만들었던 그 사진 있죠. 썸네일 만들었던 사진이 여기 보이죠. 이 사진을 툭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가서 두 번 따닥 터치할게요. 따닥 두 번 터치하면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썸네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최상단 저 위에 보면 완료라는 글자 있죠. 그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면 그 다음에 저장이란 글자가 위와 같이 나옵니다. 그 저장을 그 다음에 터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을 터치해서 썸네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의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